프로포즈할 때 장미꽃을 주며 사랑을 고백하는 이유도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장미꽃의 주향기 성분인 페닐에칠알코올이 사람의 마음을 여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 바이오벤처 네이처 테크놀로지사와 호시학대의 동물실험 결과 장미꽃은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우울증 억제 성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장미는 제스민과 더불어 향료의 정점을 이룹니다. 조향은 장미에서 시작해서 장미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향수에서 장미의 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네요.